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군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과목인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 경제학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중에서도 노동시장론이라고 있어요. 노동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노동시장 파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자 노동수요. 일단 노동수요에 대해서 노동수요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노동수요가 뭐냐. 일단 써볼게요. 한글로 노동수요. 뭐라고 써있죠. 노동수요. 노동을 수요한다. 노동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 입장이 있고 종업원, 근로자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노동을 수요할까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할까요. 종업원, 근로자들이 노동을 수요할까요. 여기는 기업들이 노동을 수요하는 겁니다. 근로자나 또는 이런 종업원들은요. 이런 사람은 노동자 그 자체죠.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노동을 수요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이해를 하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노동수요. 노동수요는 일단은 이런 법. 이런 개념을 알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노동수요는 유량의 개념이다. 자 여기 책에 있는 거 이제 표시하셔야 됩니다. 책에 있는 거 유량에다가 밑줄 긁고 동그라미 별표까지 하나. 유량이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플로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동수료는 유량이다. 자 유량이 뭐냐. 유량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 플로우는 알겠다. 플로우라고 하는 뭐 요새 힙합도 잘 유명하고 유행하고 하는 플로우. 플로우가 좋다면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흐른다. 약간 그런 얘기에요. 흐른다. 그럼 흐른다가 뭐에요. 경제학의 흐른다가 뭡니까. 흐른다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다.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이제 또 설명드렸으니까 요금을 알면 되시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서 사용 또는 노동수요한 채용한 근로자. 일한 근로자의 숫자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뭐 한 300명 정도 이상의 대기업이다. 그러면 뭐 한 3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보면은 그냥 시점 없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개념 없이 몇 명이냐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월급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월급. 월급을 뭐 예를 들어서 액수가 다 다르겠지만 월급은 기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한 그 액수를 뭐 다음 달 정해진 10일이나 뭐 15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월급이라는 건요. 그것도 뭐 한 달치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량인 건데 책을 보시면 한번 책을 보세요. 네 밑에. 노동수요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정기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일정기간. 일정기간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다. 노동의 양. 그러니까 노동의 양은 노동수요를 뜻하는 거겠죠. 즉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 이동을 의미하므로 유량의 개념에 속한다. 자 따라서 일정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 저량의 개념이 아니다. 저량이라고 나왔는데 저량은 뭐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 그냥 저량은 이 프로 유량의 반대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유량은 시간의 개념을 합친 노동수요의 개념을 나타낸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나옵니다. 파생수요. 자 파생수요다.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다. 자 뭘까요? 파생됐다. 우리 뭐 금융시장 상품도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하죠. 고급과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상품을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파생되어 나왔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라는 건데 음... 상품 뭐 백화점의 어떤 옷도 상품이고 그리고 슈퍼에서 파는 과자도 상품이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상품이에요.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쓰죠? 사람 즉 뭐 근로자 종업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서 옷을 만들죠? 그렇죠? 이 옷을 만들고 그리고요. 또 하나 사람만 쓰나요? 공장도 필요하겠죠? 공장. 공장 그 공장 그 건물만 필요한가요? 공장의 그 기계를 사용해서 과자를 만들던 옷을 만들던 하는 거죠. 뭐 공장이 있으려면 땅도 있어야겠죠. 땅 자본 뭐 예를 들어서 자본 이런 게 있어야겠죠. 뭐 공장도 자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상품을 만들려면은 최종적으로 요거를 팔아서 이 팔은 매출로 기업에서 이윤을 내고자 해서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굴 쓰냐?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노동수요는 파생된 거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노동수요는 최종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노동수요를 예 하는 거죠. 사람을 쓴다. 그러니까 채용을 한다. 그래서 파생수요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유발수요 이렇게도 얘기가 되어있죠. 유발수요. 유발수요. 유발됐다. 요런 상품에서 유발됐다. 또는 요기에서 파생된 게 노동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 첫번째 유량 세번째 파생수요 세번째는요 결합수요다. 자 결합수요 파생된다는 것까지는 봤고 결합수요가 뭐냐 말그대로 결합이라고 써있죠. 결합 결합 이 사람 즉 노동은요 다른 것과 결합이 돼서 수요 사용되어야 되죠. 이 사람만 갖고 뭘 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사람은 공장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옷을 만들던지 과자를 만들던지 하고 또 원재료 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옷을 만들려면 실리나 재봉투 이런 거랑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냥 혼자만은 안된다. 노동수요 사람 혼자만은 안되서 다른 것들과 같이 결합돼서 사용되어 해준다. 자 그러면은 다시 파생수요 내용부터 볼게요. 파생수요 파생수요는 뜻을 보시면 노동의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고 독립이 아니다고 되어있죠.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또는 파생되는 수요다.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 결합수요를 보시면 자 노동은 다른 생산요소와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본재화의 적정 결합률 대체율 기술 수준과 자동화 단계에 따른 제약 및 노동조합의 역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자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밑에를 집중하시고 즉 노동수요는 그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수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다른 투입물과 수요와 동시에 결합된다. 이 자체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결합을 대하지만 이게 나온다. 결합수요라고 한다. 그래서 노동수요의 특징은 첫 번째 유량의 개념을 포함한다. 두 번째 파생수요다. 다른 말로 하면 유발수요다. 세 번째는 다른 것과 같이 결합되는 결합수요다. 이 세 가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딱 외우시면 간단할 수 있고요. 자 1페이지 아래에 가시면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이 있겠죠.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노동수요의 결정요인 처음에는 임금이 있겠죠. 임금 노동수요 노동수요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사람을 쓴다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냐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면 이걸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웨이지가 임금이죠. 그래서 임금이라고 부르고 W축 세로축은 W 여긴 0부터 시작하겠죠. 0부터 쭉 0123456789 여기도 오른쪽으로 쭉 01234567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긴 L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노동수요는 이렇게 표시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노동수요라고 하고 레이버 이렇게 디멘드에서 LD 이렇게 표시가 되죠. 노동수요는 우화양입니다. 우화양 우화양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노동수요의 특징이라고 알고 무조건 노동수요는 내려가는 거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이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임금이 있겠죠. 임금 그렇죠? 임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 누가 노동을 더 많이 공급을 하냐 뭐 이런 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생산요소와의 가격 다른 생산요소 가격이 뭐냐 노동을 많이 쓸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다른 생산요소 생산요소 중에서도 생산요소 중에서도 다른 거 노동 말고 생산요소에는 노동도 있고요. 뭐 공장 기계가 기계도 있고 그렇죠? 뭐 기계 말고도 아까도 옷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만든 원재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다른 이 노동 말고 이걸 일단 제외한다고 보더라도 다른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거죠. 원재료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 노동도 늘려서 노동 수요를 늘려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고려하시면 되겠고 노동 생산성의 변화 4번도 익스죠. 그리고 해당 제와나 서비스의 수요 자 보세요. 해당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옷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인기가 좋아요. 과자 과자를 판매량이 늘어요. 그럼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많이 만들어내야 많이 팔리잖아요.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면 뭘 늘려서 많이 만들어야죠. 노동 수요 즉 종업원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많이 팔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제와나 서비스의 수요가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있는 노동 생산성의 변화도 있을 수 있죠. 노동 생산성의 변화 생산성이라고 하면 산 사람당 만들어내는 상품의 크기 상품의 양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한 사람이 5개씩 만드는 게 기술력이 좋아져서 10개씩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이 사람을 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사장의 생각이 나름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생산성의 변화는 노동 수요를 변화시킨다는 거 이거를 알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산기술 진보 변화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적인 요인도 있고요. 국제적인 분위기 무역 여러 가지 굉장히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요 요 3개 정도만 알고 가시고 노동 수요가 이렇다. 그리고 요 뭐 5개 정도 밑에 책에 있는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